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 드릴 덱은 바로 이야기 속 챔피언 가렌의 전용 증강차를 먹었을 때 진행하는 6파수꾼 가렌덱을 알려드릴거에요 일단 이 덱같은 경우는 1코짜리 리롤덱이기 때문에 48리롤, 올해 50킴 리롤 돌려주면서 가렌 3성을 빠르게 찍어주시면 되구요 보통 5레벨 조합으로는 가렌 플러스 파수꾼 올려주고 이야기꾼 섞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렌 3성이 되는 순간 8렙까지 빠르게 가주시면 되구요 8레벨 때 쓰는 조합은 크게 두가지 정도인데 지금 이 버전 같은 경우는 가렌의 피읍이 살짝 부족하고 모르가나가 떠줬는데 모르가나 템이 이쁠 때 이 조합으로 8레벨 버텨주시면 되고 만약에 모르가나가 안뜨고 세트가 떠줬고 가렌이 적당히 잘 버틴다 그러면 6파수꾼 섞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9레벨까지 와서 6파수꾼 그리고 현자까지 섞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구요 지금은 딜라인 딜템이 쇼진, 모렐로, 내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모르가나를 써주면 좋은거고 만약에 딜라인템이 부인수, 붉은 동굴, 정령 딱 요거까지만 나와줬으면 그냥 이렐리아를 딜라인 딜러로 써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앞라인템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주면서 남은템들을 보고 어떤 딜라인 딜러를 써줄지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덱의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템은 가렌의 3템이구요 지금 템을 봤을 때 되게 다 비슷하죠 그래서 대천사, 거결, 용발, 피바라기, 스테락 요 5개 중에 적절히 3개 정도를 섞어주면 가렌템 완성입니다 보통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대천사, 거결, 용발이구요 굳이 요렇게 안주더라도 나머지 요런식으로 주셔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가렌템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준 상황에서 생템이 남는다면 노틸, 일라오이, 암흐물을 주면 되구요 연운템이랑 지팡이 쪽이 많이 남아줬다면 조이, 자이라한테 빌드업 했다가 나중에 모르가나한테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읍템, AD 딜템이 더 남아준다면 세트한테 나중에 주시면 되구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육파수꾼 가렌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차원문은 바위계의 웅덩이 차원문이구요 일단 지금 상황이 천개 쪽이 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템 쪽도 천개 쪽이 괜찮아서 일단 천개 쪽으로 진행을 해줄 것 같고 요거 다 팔면 이자 되죠? 팔아줄게요 오 천개 잘 떠요 자 일단 아이템은 대검, 갑바, 장갑 나왔고 말파도 나와주면서 말파 이성도 되는 상황이죠 자 골드 증강체 나와줬구요 요거는 위대한 결이 먹고 리신한테 거결 뭐 한두개 정도 주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천개 리신을 해도 괜찮을 것 같구요 일단 나머지를 좀 돌려 보겠습니다 어? 이야기 속 챔피언? 이 증강체 떴을 때 그냥 덱개로 가렌 덱을 진행해주면 손방도 쉽고 1등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파수꾼, 이야기꾼 위주로 사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팔아주면서 이자를 챙겨주면서 나중에 가렌을 좀 더 찾기 쉽게 돈을 많이 모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초반부터 가렌의 템이 좀 이쁘다면 피관리가 되면서 연승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지면서 진행 중이구요 자 여기서는 뭐 파수꾼, 이야기꾼 요런 것만 사주면 된다 했죠 나르사주고 이번 전투도 졌는데 여기서는 잭스를 팔고 이자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연패까지 한거 그냥 초반에 연패하면서 가죠 이거 시비르도 팔고 40원 이자 볼게요 자 이번 전투 살살 맞아줬구요 좋습니다 초반라운드에서는 비싼 지팡이로 가져와줬구요 일단 지팡이는 대천사를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온거에요 이번 상대 거의 오픈이라 이겼네요 자 그리고 50원 넘었으니까 지금부터 8레벨 2를 조금씩 돌려줄게요 오케이 조이도 사주고 잭스 암호무 자 그리고 이번 상대 빌드업이 진짜 세죠 동랩이기도 하고 결투가 빌드업인데 다리우스 2성의 피바거결 정손 진짜 셌구요 요거는 이자도 보고싶으니까 조이팔고 이자 봐주죠 자 잭스 사주고 리롤도 돌려볼게요 잭스 어? 암호무 2성? 찍어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렌의 템이 2개정도 나와주면 이제 피관리도 잘 되면서 진행될 것 같구요 어 템 많다 대천사 나왔고 이러면 대천사를 일단 주지 말고 이거 까고 줍시다 대천사 안나왔으니까 대천사 주고 요건 나중에 모르가나한테 쇼진 내셔 요런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구원 암호무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조이는 넘겨주고 조이는 시너지용으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2성은 안 붙이고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전투도 졌구요 어? 용의 정신 너무 좋은데요? 운전자 재료가 없어가지고 용과를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떠준거면 그냥 좋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거결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오는 템 세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주고 이제 피관리 좀 하겠습니다 리롤 돌리면서 3성작도 찍어주고 가렌 요런식으로 아이템 줬을 때 가렌이 어떻게 싸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렌이 스킬을 많이 굴려줘야 체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살짝 맞으면서 싸워도 괜찮긴 합니다 사실상 진짜 강력한 반일들 빼고는 맞으면서 전투를 하는게 좀 더 유의해요 자 지금도 막 강력하지 않은 딜을 맞으면서 스킬을 자주 써주고 있죠 그러면 체력이 점점 늘어나고 용발로 피읍 조금씩 해주고 체력도 늘어나고 이게 상대보다 가렌의 최대 체력이 많으면 살짝의 고정 피해를 주기 때문에 딜도 적당히 나오죠 자 조우자 라운드 후방 3열 유닛에게 200의 임시 체력 이러면 3열 이하로 내려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7렙이기도 하고 치감도 있죠 그래가지고 가렌이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어우 죽었습니다 초밤 라운드에서는 먹을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싼거 노틸러스로 챙겨와줬구요 보통 가렌의 템을 다 만들면 뭐 딱히 필수적인 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렌 삼성만 빨리 찍고 나오는 템들로 어떤 조합을 짜줄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에요 요거 장갑 두개 뭐 딱히 쓸 일 없어 보이니까 도장 하나로 일단 빼줘 도장같은거 미리 만들고 나중에 세트의 템이 하나도 안 나와준다면 그냥 도장같은거 넘겨줘도 좋은거죠 가렌 체력 진짜 높아졌고 자 이런식으로 계속 리롤 돌려주면서 가렌 삼성만 빠르게 찾아주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웃긴게 지금 이 용의정신 증강체가 벌써 14,000스택이 쌓였습니다 이게 진짜 쌓이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가렌이라서 벌써 두번째 아이템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고 대건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템이 나오든 진짜 상관없습니다 나오는대로 주면 돼요 오 일단 특성의 고소에서는 뭐 파수꾼같은거 떠주면 파수꾼 한마리 내리고 다른거 섞어줄 수도 있겠죠 연운 이러면은 요거 팔고 자이라도 삼성작 살짝 노려줍시다 요거는 란두인으로 갈게요 자 자이라 사주고 이것도 일단 사주고 자 가렌 한마리 좀 많이 돌려줄게요 나이스 나이스 란두인은 암흐물을 들고 그리고 쇼지는 자이라한테 빌드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이라 삼성각이 보인다면 자이라 삼성 찍고 그냥 아이템 주면 되고 자이라 삼성각이 안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모르가나 같은 애한테 옮겨주면 되는거에요 자 가렌 죽을 생각 안하죠 이제 삼성이기 때문에 딜도 더 쎄졌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가렌한테 좋은 전투증강체를 좀 챙겨주고 싶은데 일단 가렌 스킬에 치명타 터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1번 먹어줄 생각으로 나머지를 돌려볼게요 이게 가렌이 센거보다 스킬을 많이 써가지고 체력을 많이 늘리는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문력으로 가서 이 친구들한테 주문력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특성의 거서도 지금 까줄게요 어 이러면 현자 좋다 이 현자를 챙겨주면 이제 가렌한테 피읍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나 주면 됩니다 자 싸움 한번 볼까요 이번 상대도 되게 센거죠 있고 삼성도 있고 자 가렌이 버티어줘야되요 자 가렌 킬 더 빨리 써줘 찍고 한 마리 잡았고 찍고 찍고 다음 턴에 잡아주나 잡아주고 가렌 체력 15,000 돌파 16,000, 18,000 2만 이겨줍니다 자 조호자 라운드 3회 세력 고침할 수 있는 보물 무기고 제공 자 돌려주면서 필요해 보이는 거 받아줄게요 아 요거 나쁘지 않은데 괜히 더 돌렸다가 안 좋은 거 나오면 안되니까 그냥 요거 먹어줄게요 자 이러면 딜라인 모렐로 같은 건 만들 필요 없어 보이고요 테블망이랑 자이라 스킬로 치감을 주면 될 것 같고 이건 나르한테 줬다가 나중에 세트한테 아이템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바라기까지 나오고 그냥 거결까지 줘도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4-3인데 8렘리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오르가나 2성에 릴리아도 2성이죠 일단 일라오이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안하고 요거는 좋네요 자 이걸 보면 가렌을 잘 버티긴 하는데 이제 딜라인 딜러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폭범 라운드에서 세트가 남아줍니다 자 이러면은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세트 바로 써줘야죠 이러면 나르 팔아주고 아이템도 옮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거인의 결의까지 주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7렙까지만 찍고 일라오이 올려서 비전까지 섞어줄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트가 가렌이랑 암흐물을 들어 올리는게 좀 더 좋긴 한데 뭐 란두인이랑 구원 생각하면은 지금 배치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까지 풀템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서브 딜러가 생긴 느낌이죠 자 세트 죽었고요 아 근데 여기도 좀 센데 돌벨삼성에 리신이성 쿨템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찾았네요 오 잡았고 설마? 오! 아 까비 자 그리고 8렙까지는 빨리 가주면 좋거든요 지금 한 대 더 맞기 싫으니까 8렙 찍고 6파 숙군 올려서 버틴 다음에 9렙을 가줄게요 요런 식으로 8렙까지 와서 뭐 현자 쪽 모르가나 쪽을 섞어주든 아니면 6파 숙군을 섞어주든 잘 떠주는 쪽으로 섞어주면서 9렙을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위계 라운드라 돈 되게 많이 주죠 자 이러면 다 팔고 80원 이자 좋습니다 50원 좋아요 여기서는 덧물조끼 두개 이거 상대방들을 좀 볼까요? 어 AP가 많네 이러면 그냥 가고일이랑 덧물조끼로 갑시다 남은 탱템은 일라오에 줄게요 그리고 이제부터의 전투는 이제 똑같을거에요 가렌이 계속해서 버티고 버티고 쓸어주고 자 이번 전투도 클론으로 만나긴 했는데 일단 제주권 조합 가렌이 또 혼자 살아남아서 다 잡아줬죠 오케이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아까 제가 졌었던 결투가 조합이구요 불베 3성 리신 2성 그리고 이렐까지 있었는데 가렌이 침투를 너무 잘해줘서 이렐리아는 잡아준 상황이고 지금은 아까랑 다른거 자이라가 살아있죠 이게 가렌을 잘 버티는데 뒷라인 딜러가 다른 스킬 맞고 죽다보니까 총검이라던지 정손이라던지 요런 피읍템 하나정도 있으면 괜찮더라구요 자 초반라운드에서는 그냥 세트를 가져왔구요 요거 진짜 자이라 잘 뜨면 자이라 3성도 노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구렘리롤을 돌려줄게요 나이스 일단 여기서는 모르가나 떠주면 모르가나 섞어줄건데 안나와주면 그냥 현자 한마리 섞어줄거에요 오케이 안나왔구요 자 이제 거의 조합 완성했으니까 전투 한번 제대로 봅시다 상대 6 거대괴수 여기도 요릭 증강체죠 요릭 증강체인데 알룬 3성, 쓰레쉬 3성, 요릭 3성, 말파 3성을 찍으신 분입니다 근데 가렌이 너무 잘 파고 들어왔는데 알룬 잡아줬습니다 근데 요거 알룬 안잡아줬어도 가렌이 계속 알룬 스킬 대신 맞아주면서 버티고 결과적으로 이겼을 것 같긴해요 아렌템이 너무 좋고 체육도 많다보니까 알룬 3성 딜 무조건 버팁니다 오케이 쉽죠 자 이번 상대는 사용군주 3균 모르가나, 릴리아 덱이구요 여기도 조합 진짜 좋네요 일단 세트랑 가렌이 잘 파고 들어갔구요 자 릴리아 세트가 잡아주고 세트 퐁 이제 그냥 게임이 너무 압도적이죠 그냥 질각이 안보입니다 자 크림라운드 지났고 리롤부터 돌려줄게요 아 그전에 상대방 사코 삼성 보는거 있나 확인하고 사코 삼성만 견제하면 될 것 같고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노필 여기서는 모르가나 한마리를 찾아주고 싶은데 진짜 안나와주네요 아이라? 일단 아이템도 까보고 이게 이제 더 만들템도 사실상 없거든요 그냥 블라인템 가져와서 조이를 주는걸로 하겠습니다 내셔 가져오고 보장도 딱히 필요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마나템 가져올게요 요렇게 가자 그리고 어차피 이길거니까 이긴 다음에 자이라 사주면 될 것 같구요 이번 상대 육숲 찍입니다 나르 삼성이 안되긴 했지만 9레벨 찍으신 분이고 자 가렌 안죽어요 자 리롤 계속해서 돌려줄게요 일라오이 그리고 지금 이번 상대가 릴리아 삼성 그리고 모르가나 삼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견제를 해줘야됩니다 지금 상대방도 템이 다 좋아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한테 졌었죠 아까 한참 전에 하지만 이제는 진짜 질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포삼성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무조건 앉아요 보통 메이지 조합한테는 잘 안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리롤 계속해서 돌려주고 일단 오공으로 바꿔주고 모르가나 이러면 모르가나 섞어주죠 이게 홀령까지 섞이는 거라서 모르가나가 좀 더 괜찮겠죠 자 그리고 모르가나가 2성이었다면 템을 옮겨줬을 건데 1성이기 때문에 템 아직 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2성작이 그냥 됐다 그러면 그냥 자에라 템 옮겨줬어요 이번 상대도 3성작이 좀 많고 3성 알룬한테 아렌이 맞고 있는데 안 죽어요 피가 안 달아 가렌이 오히려 찬다 피 안 달아요 오히려 차요 3성 알룬인데도 못 녹입니다 알룬이 단일 딜이 나름 세거든요 그런데도 못 녹이는 거예요 초밤 라운드에서는 그냥 비싼 걸 가져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렐리아 템이 좋았다면 그냥 이렐리아 같은 거 써줘도 되는 겁니다 물론 2성작이 된다면 근데 저는 2성작 찍을 생각 굳이 없고 모르가나랑 자이라 진짜 안 나와주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치 오른쪽으로 가줍시다 요거는 그냥 킨드한테 맞으면서 스킬 계속 굴리려고 킨드 쪽으로 간 거예요 9반 상대 6속찍이 4홀령 아지르도 2성의 풀템이라 여기 되게 센거죠 여기도 진짜 센 겁니다 물론 나르가 2성이긴 하지만 N3성이 버텨주고 핀드가 딜해주고 아지르 2성이 딜해주면 되게 센거라 가렌도 조금씩 녹을라 하죠 하지만 버텨주고 있고요 이겹 입니다 요런식으로 초반에 이 증강쇠가 떠졌을때 그냥 대께로 진행해주시면 1등까지도 너무나도 쉽죠 고맙습니다 도착!